병아리 알고리즘 무작위 일반 유무를 획득합니다 골드를 획득합니다 앞에 상점이 길막고 있어서 골드 먹는게 나을란가? 길막이 너무 심한 첨탑 빙하 초팀1990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살 수 있나? 죽겠어요 매박 오지로움 아 보초기 개시러움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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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띵 미래 현재 현재 대게 할퀴기 눈보라 등급 높은거 복사 1대 사격도 괜찮았을거 같은데 하이고 네 퍼폭 잘 잔다 알고리즘 타이밍 절대 안맞네 역시 디펙트 디펙트는 악마한테 영혼도 안팔았다고 탈 영혼이 없다고 안사요 서지 편향 외형질 현자의 돌 아 그러네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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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뭐든 내 편향 돌려줘 아크한테는 재물 하나 주면 되는데 크크 크크 외형질 여러분도 본인이 산걸 까먹을 때가 있지 않나요 편광포가 포퍼쉐 포퍼쉐 스팀게임 까먹사놈 스팀게임 까먹사놈 1만시간의 법식 1만시간의 법칙이 틀렸다는 책도 1만시간의 법칙을 쓴 사람이 있었지 뻔뻔하군 사실 아니었음 하면서 눈보라 TLC에 반전 넣은거네 뭐지 왜 플라즈마가 목사가 됐지 음 안녕하세요 조각몸 아니 인지편향을 버리고 조각몸을 먹겠다고? 이해가 안되는구만 조각몸 거울러야지 빈도사놈 첨탑이 나를 움직이는게 아니다 내가 첨탑을 움직인다 나는 첨탑의 주인이 될 것이다 조각몸 조각 꽃샘추위 초각 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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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요 굳이? 아닌가?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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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살려주세요 포샷 쓰기는 또 아깝고 피해를 삼줍니다 피해를 삼줍니다 하 이게 첨탑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첨탑이 널 조종하게 두지마 니가 첨탑을 조종하는거야 니가 첨탑을 조종하는거야 니가 첨탑을 조종하는거야 으아아아악 이것이 사천시간? 네버파다 어디간 캐틀벨 전기역화 카드도 알아서 잘 붙는 갓디 갓디 디 갓 다이스 갓 마이콘 사라이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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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환들 실환들 귀괴드리퍼만 나오면 포화로운 수면실 안에서 못자게 하는 고문인의 키키 귀괴드리퍼 커피캐쳐 커피 아니지 커피캐쳐 베개 소비는 한장이면 되겠죠 이거 냉기 만드는 카드가 너무 안나온다 꽃샘 수비만 잘 나와도 대개 나올텐데 슬라임 키우기 철 손들 시야 소 got 씬 예 포은 모란 슬라임 슬라임 소리 거세 같은 게임 역학 알고리즘 빨리도 나온다 방금 케이블 아 이 눈알 퀵이 겁나 많이 나오네 알고리즘 알고리즘 64 됐는데 좀 천천히 키워도 되겠지 소비 아 아 아 아 아 킬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허저풀 증폭 탐색 버퍼 탐색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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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냉기 카드 더 먹어야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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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저게 아까네. 저게 아까네. 방세용 매수당했습니다 이..여기..여기 맞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사 카드만 계속 나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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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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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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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힐이면 풀피는 되지 딱 풀피는 그럼 됐다 탈팽이 아 손님이라고 아 손님이라고 내가 이기면 전기 쓸걸 전기를 아껴 써야지 구체 얻어받는 델핑 잘생긴 사람 어디가고 원래 있냐고요 여친만 하러 갔는갑지 2215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축전기 강화가 맞겠지 야 신생에 공부하냐? 모험생이 있어 카즈아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같은 반 학생들도 다같이 괴롭힘 그냥 같은 반에 못 소름꽃들이 다 있어야지 강도가 세지 디펙트가 살 수가 없어요 산소 부위색 산소 부위색은 왜 적이냐 내 밀집 창방 멈춰 창방 멈춰 알골즙 안 잡혔으면 벌써 고래보러 갔다 고래보러 갔다 Gospel 지금 성격 Training 다행 씩 세다리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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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서치도 편향도 파워도 안 잡혔어 빙신경 아 나 메아리 떠버린 것 같긴 것 같다 아 을 저맥의 메아리 쌓이가 좋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스물여섯 배 엔딩 엔딩 그래서 3종 디버프 못 푸는거 진짜 슬프네 헤드 꼬라지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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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우 있다고만 아니면 진짜 잘 잡았을 것 같은데 드로우가 좀 진짜 심하게 나오네 그래도 여기 알고리즘 안잡혔으면 죽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가 비비다 보면 깰 수는 있을지도 비비다 보면 깰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내버버 이제 4 5 5 5 5 6 들어가야 쓰레기인걸 어떡해 거래를 하러 왔다 거거래를 하러 왔다 아이고 세상에 거북목님 22,2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컬 역시 디펙트